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천대유의 소유주인 김만배, 머니투데이 기자가 권순일 전 대법관을 대법원에 몇 차례 만나러 갔다. 그러니까 8차례 정도 권순일 전 대법관을 만났고 권순일 전 대법관을 중심으로 한 대법관 전원합의처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무죄 취지 판정을 내리기 전과 후에 줄곧 대법원에 방문을 했는데 방문할 때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을 만난다 이렇게 신청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김만배 씨가 왜 권순일 전 대법관을 만났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해명을 내놨는데 그때마다 군의 이발소 갔거나 또는 후배들을 만나기 위해서 갔다. 그런데 거기 방문 목적이 권순일 전 대법관이로서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하면 후배들을 만나러 갔다고 하면 후배들이 보안 규정상 자기를 대로로 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편의상 권순일 전 대법관을 만나러 간다 하고 적었다는 겁니다. 이게 설득력이 없고 논란이 되는 이유는 권순일 전 대법관을 만나러 간다고 하면 거기 보안 규정상 반드시 권순일 전 대법관실에 연락을 해서 확인을 하고 들여보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하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아닌 지금 해명을 하고 있다 하는 강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권순일 전 대법관이 아주 꾸준하게 뻔질나게 만난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김만배 씨가 권순일 전 대법관을 만나기 위해서 대법원에 방문한 것은 지금까지 8차례 정도 알려지고 있는데 올 들어서 그러니까 2020년입니다. 2020년 3월 5일 날 방문했고 5월 8일 날 방문했고 그리고 5월 26일 날 6월 9일 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난 2019년도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서 벌금 300만 원 당선 무효형이 2심 재판부에서 판결이 났는데 그때 9월 11일 날 2019년 9월 11일 날 이재명에 대해서 상고를 했습니다. 검찰과 이재명 각각 상고를 했고 그래서 이제 9월 19일 날 대법원의 사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11월 1일 날 2019년 11월 1일 날 대법원의 상고 이후 등 법리 검토 개시가 들어갔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 3월 5일 날 5월 8일 날 이렇게 방문을 두 차례 했고 그리고 5월 22일 날 이재명 변호인이 대법원에 공개 변호인을 신청한 날입니다. 5월 22일 날 신청하고 난 뒤에 5월 26일 날 또 김만배가 권순열 전 대법관을 방문했고 6월 9일 날도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6월 15일 날은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 이게 회부가 됐습니다. 전원 합의체. 6월 15일 날 합의체에 회부된 이후에 그 다음 날 바로 6월 16일 날도 김만배는 권순열 전 대법관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6월 18일 날 대법원 전원 합의체의 첫 심리와 심리가 마무리된 날이 6월 18일입니다. 그리고 7월 13일 날 대법원 선고 기일이 지정됐고 7월 16일 날 대법원에서 최종 당선 무효형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원심을 파기한 그 다음 날 또 대법원의 권순열 전 대법관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8월 21일 날 다시 김만배가 권순열 전 대법관을 방문했고 그리고 9월 8일에는 권순열 전 대법관이 퇴임을 한 겁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재판을 하기 전에 집중적으로 방문을 했고 원심 파기 재판이 입건한 뒤에는 두 번 방문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권순열 전 대법관을 만나서 이재명에 대한 구명활동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일정표 보면 왼쪽에 여기 있는 것이 지금 김만배가 권순열 대법관을 만들어 갔던 날짜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날짜는 이제 재판 일정 등이 있는데 이렇게 재판 있는 일정 등을 고려해서 7차례 정도 이렇게 만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게 이제 권순열 대법관을 만나서 이재명에 대한 구명활동을 하러 간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진 겁니다. 이렇게 만나러 갔는데 갔으면서도 방문 목적이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발하러 갔다. 대법원의 군의 이발소에 이발을 하러 갔다. 그리고 후배를 만나러 갔다라고 합니다. 보통 경우에 후배를 만나더라도 법원에서 나와가지고 다른 곳으로 가든지 또는 법조 출입이면 검찰, 법원 할 것 없이 서초등 부근에서 만났 수도 있는데 이렇게 구태여 후배를 만나고 이발소를 가는데 왜 권순열 대법원장을 만나러 간다고 이렇게 방문 기록에는 적어놨는가. 이걸 보면 전주의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지사를 생환시키기 위한 김만배 씨의 로비라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만배 씨는 전날 입장문에서 2019년 2월 대법원 기자실을 떠난 후에도 10여 차례 대법원 청사를 방문했지만 대부분 후배 법조 기자를 만나거나 구대 이발소 방문이었고 권 대법관은 인사차 서너 차례 방문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출입 신고서에 후배 법조 기자 이름을 적으면 그가 출입국까지 나를 데리러 와야 하기 때문에 편의상 권순일 대법관이라고 적었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출입 실무를 아는 법조계 인사들은 납득할 수 없다 하는 반응입니다. 한 법원 관계자는 출입 신고서에 대법관이라고 적혀 있으면 반드시 법원 직원이 해당 대법관실에 전화를 걸어서 방문 허락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다른 곳을 가면서 편의상 대법관을 적는 일은 생각하기조차 어렵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발하러 가면서 대법관실에 나 대법관을 만나러 간다고 하면 대법관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일 쓸 수 없는 일들을 지금 이렇게 급하니까 마구 지어내는 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른 법원 관계자는 법원 보안 관리 대원들에게 대법관을 찾아온 손님은 가장 신경을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발소에 가면서 대법관을 만나 오러 간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대법원 청사 출입 규정을 따르더라도 법원 보안 관리 대원은 방문인이 종합민원실과 그리고 도서관 열람실 이외의 사무실을 방문할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 전화로 연락해서 방문이 허가된 경우에만 출입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만배 씨의 해명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후배기자나 군의 이발소를 방문하면서 굳이 이런 번거로운 절차를 왜 거치겠느냐 하는 겁니다. 왜 거치겠느냐. 그래서 오늘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도 김만배 씨의 권순열 전 대법관 방문 기록이 논란이 됐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김만배 씨의 방문 기록과 권순열 전 대법관의 화천대유 고문 취업을 두고 재판 그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화천대유, 김만배 씨가 주인인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등록했고 매달 1,500만 원씩 받아갔다. 그리고 월급까지 받았다.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바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무죄로 해주고 그렇게 해준 결과에 따른 보상이다. 그래서 사후내물죄가 성립된다는 겁니다. 사후내물죄. 그러자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서 답변을 못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은 명백하게 이재명의 게이트가 아닌가 하는 의혹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결정적인 거 아닌가. 이재명을 무죄로 돌려주는데 그것도 법리가 너무 이상합니다. 표현의 자유를 떠나서 선거법 위반은 거짓말로 공표하면 처벌받게 되는데 갑자기 그게 표현의 자유다. 민주주의 원칙이다. 이런 걸 내세우면서 그래서 거짓말을 했더라도 그건 표현의 자유를 단속하면 저해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그런 식으로 재단을 하게 되면 법원이나 판사나 또는 검사 때문에 이 후보자들이 자유로운 의견 개시를 못한다. 이런 논리를 갖다 대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개의 논리였는데 나중에 이것이 다수 논리가 되어버렸고 그래서 이 법리에 따라서 이재명은 자기 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 사실을 놓고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거기서 허위사실 공표제가 여기서 뒤집어진 겁니다. 허위사실을 했다 하더라도 이게 표현의 자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허위사실로 보기 없는다. 이런 이상한 논리를 갖다 세워서 결국은 이재명 지사가 무죄가 됐고 경기도 지사직을 유지했고 또 대통령 선거에 나오게 됐다. 그러니까 이 일을, 이 작업을 하는데 김만배 기자가 이렇게 로비를 한 것 아닌가. 권순일 전 대법관을 만났어. 그래 갔는데 방문해놔고 이발하러 갔다. 후배를 만나러 갔다. 이런 말을 하고 있으니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것도 한 억지다 하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